네 샬롬 샬롬 워싱턴에서 날아온 콧보소 용사 한 분을 소개합니다. 네 전수사님 본인 소개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콧보소 용사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워싱턴주에서 온 나금숙 전도사입니다. 아 괜히 떨리네요. 오늘날 참 애쓰셨어요. 비행기 타고 오셨죠? 여기서 꽤 멀군요. 네 완전히 서부에서 동부로 온 거거든요. 완전히 미국 땅 끝에서 끝에 서에서 동으로. 아유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날아올 수 있었는지 정말 제가 감격이에요. 눈물이 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콧보소 티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도 들고 그랬죠. 네. 생방송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생방송으로 계속 네 생방송으로 녹화는 저는 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 녹화는 안 보고 녹화는 안 하고 생방송으로 많이 하죠. 빠지지 않고 그러면 작전실 기도회 9시는 몇 시 미국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시간으로는 7시 오후 작전실 12시에 한국 시간 12시 서부 시간 7시 저녁 오후 그리고 저기 뭐야 9시는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전실 기도회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새벽 4시는 작전실 그리고 특전사는 7시 저녁 7시 아 근데 다 생방송으로 참여하시군요. 네 이제 최고 좀 좀 좀 힘든 거는 네 주일 저녁 예배를 지금 막 1시 반에 1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쩔 때는 한 1시간 자고 하고 뭐 어쩔 때는 제대로 못 하고 주일 낮 예배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까지 저녁 예배를 그렇게 또 참석하고 또 수요일 날은 지금은 이제 2시 반에 예배가 그렇게 한 6시 반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또 재석하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매주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 번 인사 한 말 좀 해줘. 인사 한 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아우 너무 이렇게 코프소 목사님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용사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많은 우리 용사님들한테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받은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막 어쩔 때는 감격하고 그럽니다. 내가 뭐랄까 저기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그래도 그냥 항상 마음은 그래서 야 우리 이리 뭐랄까 그 코비나이팅 그 팬데믹 때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아 우리 신앙생활이 어땠을까 하고 참 많은 척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 모실날을 기다리고 네 우리 주님 모실날 날마다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그래도 신부 준비하고 모든 게 부족해서 그냥 맨날 회개해도 그래도 모자르고 그래도 전사 생활로 그래도 전사 생활로 20년 동안 이렇게 주의족의 사역을 계속 해왔군요. 네 네 네 별 모르는 것 앞으로도 많은 사람 깨우시고 또 검소티비 많이 알려주고 네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다 오면 또 주님 모실 때 칭찬해 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아멘 칭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 오시턴에서 날아온 나금숙 전사님 여러분 그 댓글 아이디로는 금 피터슨 네 이제 기억나시죠? 네 아이디를 들으면 기억나시죠? 네 손가락이 아플 때는 이렇게 그 핸드폰에 글 쓰는 그런 펜으로 댓글을 달면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새벽 4시며는 언제나 또 저녁 내부에는 새벽 1시부터 잠을 한두 시간 자고 잠이 하신답니다. 이런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프소티비가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작전자 기도와 특전자 기도회를 이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에너지가 이렇게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치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기도원의 삼백 용사처럼 우리 코프소 삼백 용사 그리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그런 용사들이 우리 코프소티비에 있기 때문에 삼백 용사는 특전사들이죠. 그죠? 특전 용사들 그리고 7천 용사는 또 언제든 준비되어 출격할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코프소티비를 당할 자가 없다고 봅니다. 주님의 주님 비전을 향하여 강력하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갓프레스 유 우리 공사님 맘에 우리 정사님 맘에 너무 좋아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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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z пря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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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